안녕하세요. 오늘은 BPS 매니저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BPS 매니저의 초기 화면을 조금 바꾸었습니다. 그리고 My Lesson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My Lesson에는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배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곳입니다. 공 표시 버튼을 터치하여 공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각각의 공을 당구대의 이미지 안으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고요. 이것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. 리셋 버튼을 터치하면 당구대에서 공이 사라지고 썸네일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. 공 표시 버튼을 이용하면 앱에 내장된 배치도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 버튼과 이전 버튼도 새로 추가했습니다. 이 버튼을 이용하여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빠르게 배치도를 바꿔가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프로샷과 맞춤레슨 등 BPS 매니저에만 수록된 많은 배치가 있고요.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당구를 가르치거나 연습하는 분이라면 BPS 매니저를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